일리노이주 경찰관이 한 남성이 소지한 딸의 유고를 마약으로 착각하고 길바닥에 뿌려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찍힌 영상입니다. 흑인 남성 반지는 당시 경찰의 요청으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짜고짜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는 나의 동의도 영장도 없이 차량을 수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색 도중 경찰들은 총알 모양의 금색 작은 통을 가져갔고 반지의 동의 없이 그 통을 개봉했습니다. 또한 수색하는 과정에서 통에 담긴 하얀 가루를 땅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통에 담겨 밀봉된 하얀 가루는 반지의 딸 탄화자 반지를 화장한 유고리였습니다. 반지는 내 딸을 달라 다시 돌려달라며 간곡히 요청했고 이어 이건 마약이 아니고 내 딸이야 라고 소리치며 작은 통을 다시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돌려주지 않았고 반지가 타고 있는 차 문을 닫으며 다른 경찰관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